안녕하세요. 교통조사팀 근무하는 안신호 경감입니다.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일반 교통사고 이런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중완 평을 하셨습니까? 네, 주의 모자로 나아갈 때에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그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일곱 금등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성과 쌓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 출연자를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정말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시고,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신, 희생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작은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경찰관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모르게 좀 인지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강원도 양구경찰서 안순호 경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아... 각이 살아야겠습니다. 이거 잘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거 많이 안 하시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제복을 입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딱 그 모습이어도 너무 잘 어울리신데요. 감사합니다. 가찬이십니다. 그 차림에 하셨는데 딱 포스가 딱 느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새롭게 와서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좀 긴장되세요? 조금 긴장은 되는데요. 이것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그럼요. 범인 잡을 때하고 방송할 때하고 어떤 게 더 긴장되세요? 아무래도 범인을 권고한다는 것이 사실은 자기 생명과도 또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더 하죠. 그렇죠. 여기는 편안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집사님의 계급을 알아보니까 경감님이시더라고요. 네, 경감입니다. 경감님 그러면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간부급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양구경찰서에서 교통조사팀에서 사고 현장이나 아니면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해서 조사를 해서 또 검찰에 송치하는 그 단계까지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뒷조사를 좀 했는데, 과거에 우리 집사님께서 독종경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뒷조사 담당인데. 그런데 지금 인상을 봐서는 전혀 그런 별명이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독종, 독종. 네, 독종경찰이었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얼굴이, 굳어진 얼굴이 굉장히 많이 펴졌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런 별명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별명까지 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처음에 사실 여경, 그 당시 저희가 들어올 때는 여경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생소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욕심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이런 비율에 있어서 남자 경찰의 사실 영역이 굉장히 강인하고, 그리고 또 거친 업무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아무래도 남성들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딸리다 보니까, 거기를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자를 대처해서. 네, 욕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유의 어떤 책임감, 여자이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게 주어진,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것 때문에 범인을 잡을 때 조금 더 집중하시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별명이 진돗개라는 건 아니죠? 그랬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예아들이 있었지만, 제가 5년 전에 실종 아동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현장 최초에 유기된 장소, 그리고 피해자 부모들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피해자 부모를 만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뭔가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아이를 실종에 한 것이 아니라 유기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형사의 직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장 조사를 했고, 주변의 인물들하고, 친척들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입양아였고, 파양을 실질적으로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양 기간에 파양을 법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이 부모들이 이 아이가 3살쯤 됐을 때 자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 아이를 유기하고,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실종신고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저희 경찰에서도 계속 찾기 위해서 전단지도 뿌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를 계속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이를 결국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 거죠. 5년 동안. 그래서 5년 동안에 그렇게 미제사건으로 남다가 저한테 배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 아이를 그렇게 유기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소시효는 지났고, 실질적으로 입건해서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엄연한 범죄, 특히 어린아이를 향한 범죄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아프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아이는 그러면 어디에 나중에 발견이 됐나요? 네, 아이를 저희도 찾게 됐고, 그 아이가 장애기관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니, 독한 경찰로 통하게 된 에피소드가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뒷조사에 나와 있습니까? 네, 여러 개가 좀 있었는데. 너무 많았어요. 그중에 에피소드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났잖아요. 네, 맞아요. 아예 다 끝난 일이니까요. 에피소드입니까, 저희가. 원주의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것도 아동손범죄 사건이었어요.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꼭 해결해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세 번씩이나 왕복을 하면서, 그때가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칠 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증거를 통해서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보기에는, 내일 해도 되는데, 왜 오늘 꼭 세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 제가 막 추진 있게 하니까. 하루에 세 번씩 왔다 갔다 한 번 보기를. 이야, 저도 참 그때 왜 제가 그렇게 열정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경감님 되신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아니, 보통 이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경찰을. 그럼 이제 대개는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또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어릴 때부터 많은 그 사람들의 꿈이, 나는 경찰이 될 거야, 이런 사람 소방관 될 거야, 이런 꿈들을 갖잖아요. 그렇죠. 집사님도 어릴 때부터 나는 경찰관 돼야지, 이런 꿈이 있으셨어요? 저는 경찰에 대한 꿈은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사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부가 경찰관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잠시 휴학을 하고 있는 중에, 형부가 갑자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경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경이라면 우리 수사반장에 나오는 우리 여승역 TV에서만 봤을 뿐이지, 제가 실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경 시험? 그런데 괜히 가슴이 뜨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볼까? 그래서 그때 도전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전해서 그게 시험에 붙었나요? 네, 시험에 합격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형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네, 그래요. 여경? 그거 한 번 해볼까? 이러면서 시작이 된 것이 운명적으로 나의 경찰 공직 생활이 시작되신 거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경들이 많지 않았고, 여자들이 경찰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 생활을 내가 꿈도 없었던 것도 있었고, 적응하는 데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저희 강원도에 여경들이 한 10명 정도 제가 들어올 때. 그것밖에 안 됐어요? 네,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경을 볼 수가 없었죠. 제가 뭐 잘못을 했거나 그러면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갈 일도 없었고.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막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경들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으니까 보통 민원실에서 교통 업무, 이런 민원 업무, 이런 업무를 많이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첫 업무가 속초 공항에서 사실 근무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때는 어떤 경찰의 본연의 업무, 범인을 잡거나, 이런 업무는 아니었었죠. 민원인들 상대하는 업무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경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됐는데 이게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다 보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지나친 부담감, 강박증,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해도 될 걸 잘해야 되냐는 생각도. 본인이 괴로운 거죠, 나중에.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제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얼굴은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정에서도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 조직이라는 데야 남성들의 조직 문화인데 그리고 그 많은 열몇 명이 되는 직원들 중에 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네. 그 분위기에 젖어서 저도 과묵하고 얼굴은 굳어지고 그러니까 웃음기도 없고.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사라진 거죠. 오직 사건을 빨리 빼야지. 그런 성취욕은 생기는데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 육체적인 어려움들도 좀 있으셨어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한 번은 어느 날부터 손톱에서 막 가려운 거예요. 열 손가락이 다 가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물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습진인가? 그래서 병원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도 사실 경찰관들은, 여사 경찰관은 접하지를 않으셨는데 도대체 어떤 부서였는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래서 그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게 정말 이 밖으로 배출이 되는구나.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속 안에는 지금 계속 건강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잖아요. 범인을 잡는 일에. 그러다 보니 또 몸에 이상도 생기시게 되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독하다 할 정도로 경찰 업무에 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또 빨리 인정도 받게 되고 승진도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그런 수순을 좀 밟으셨나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인정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승진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부서로 또 착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간 곳이 여경기동수사대라는 그런 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래도 이제 외근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출장도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는? 그 딸 애들에게 좀 마음을 많이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엄마의 부재가 아이들한테는 좀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사실은 이제 뭐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엄마들 워킹맘이라고 하는 일과 육아를 같이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믿음 생활에서 잘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겨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공직 생활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업무 또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패턴 자체가 신앙 생활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고 제일 먼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업무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홀하게 됐어요. 뭐 자주 출장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밤을 새야 되는 경우도 또 종종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한참 예민한 시기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아이들에게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엄마에게 힘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뭐랄까 어떤 빗나간 거는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아이들한테 제가 힘이 되지 못해 줬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그럴 정도로 바쁘셨다면 정말 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어렵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힘들죠. 그때는 뭐 제가 이미 너무 뭐 이렇게 근무를 하나 보면 좀 빠지게 되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빠지고 자꾸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루 빠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제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시되고 사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뭐 일하다가 그랬는데 아, 하나님 뭐 아시겠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교회에서 점점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럼 우리 집사님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좀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이제 부흥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정말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한참 부흥에 때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막 쥐어 하면서 두 손을 벌리고 뜨겁게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당원도 하고 그러면서 막 눈물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처음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는 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뭐 어떤 기도인지도 모르니까 저는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냥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아, 그게 너무 큰 게 저한테는 정말 다가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아마 교회를 아마 이렇게 좀 좋게 보지 않았던 그런 악한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동안은 뭐 거의 교회와 떨어져서 무관하게 지내셨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는 이제 믿는 사람이 없었고 또 제가 친구 따라 갔지만 그게 이제 좋은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좋은 인상을 못 받아서 제가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고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시댁에 이제 저희 큰아이를 맡겼어요.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큰아이를 이제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말에 되면 이제 시댁을 찾아뵙고 또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내려오고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머님께서 교회를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보니까 저희 이제 큰 신우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셨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제사를 끊으셨어요. 원래 제사 지내는 집안이였어요. 네, 장난이세요.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이렇게 제사 끊는 게 우리나라 간수법상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지? 제가 옛날에 그 충격받았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님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아버님에 대한 그런 존경이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몇 년 뒤에 아버님께서 폐암으로 병상에 누워 계셨고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심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때. 고통이. 네, 그런데도 성경책을 꼭 들고 계셨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시려고 진짜 그 아픔을 참아가시면서 그런 모습에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 마음을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장례를 치룰 때 교회에 대해서 교회 장례장을 치르셨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왜냐하면 함께 아픔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함께 또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힘이 나신 게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아, 정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눈을 열어주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좀 첫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아버님 장례 과정 이런 거 지켜보면서 마음이 좀 열리셨는데 그럼 열심히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죠. 갔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 근무하는 부서가 상황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신창원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한참 신창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검거하게 된 계기가 1, 2 상황실에 있는 전화를 잘 받은 그리고 전파를 잘 한 여경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상황실에 여경들을 배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순본에 의해서 이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주일날 근무를,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 또 근무니까 못 가고 그리고 또 야간 근무니까 또 못 가고 그리고 밤새면 너무 피곤해서 못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제가 교회를 그러면서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정말 약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가 멀리 했습니다.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시간이 점점점점 길어질수록 그게 이제 타성에 젖으면 평생 그런 신앙이 되는 분도 많은데 14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과정 속에서 뭔가 조금 더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래도 제 중심에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 기도가 그게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제 중심을 그래도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끔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보통 내가 결심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그러기까지 뒤에서 몇 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나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불렀던 수 없는 중보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조차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저의 가족 어머님하고 신우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또 신앙인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또 기도를 해 주셨고 복이 있으신 건데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도 뭔가 이렇게 내가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그런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에 하나님을 사실 이렇게 등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깨를 한 대 팍 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아킬레스 건 결국은 자녀잖아요. 모든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희 둘 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친구들하고 이제 장례식장을 이제 유문을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 슬픔에 젖은 친구와 함께 퐁퐁 막 울고 위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친구들한테 어떻게 위로해 줄까. 이렇게 이성은 갖고 있는데 감성이 멜말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래서 어때니라고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이 가장 어떻게 세상 사람한테 슬픈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 감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감성이 없기까지의 무슨 계기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그런 악습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좋아해요. 사실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감성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감성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엄마와 함께 스킨십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떨어져 지내잖아요. 떨어져 지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침에 제가 출근을 했다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출장은 간다 그러면 밤 12시, 1시 어떤 때는 뭐 1박 2 출장 가고 그러니까 아이는 제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책을 통해서 자기의 이성은 채웠지만 감성을 채우지 못했더라고요. 그럼 그때 엄마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네요. 정말 그때 충격 정말 많이 먹었고요. 내 딸만 그 죽음 앞에서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는 중에 저희 이제 둘째도 둘째도 이제 아킹이는 또 큰애에 비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좀 다졌어요. 더 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했었는지 자기 스스로 지도적으로 네. 나가는데 얘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막 신학기 되면은 이렇게 친구들 관계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반 아이가 자꾸 얘한테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면 한번 이렇게 째려보고 뒤에서 막 이렇게 흉을 보고 그래서 얘는 저희 애들이 왜 자기를 그렇게 하는지 얘는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엄마가 경찰인지 몰랐나 알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리고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말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 이제 야간 수업이 끝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도 꺼져 있고 그래서 확 학교로 찾아갔죠. 그때 밤은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그래서 그 학년들은 벌써 다 끝나고 없는데 아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이제 집으로 와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아이가 왔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제 얘도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면서 학교에서 집에까지 한 30분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얘가 집에 돌아왔던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학교폭력 피해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헤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서로 이렇게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생기니까 그때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생각나시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생각난 게 없더라고요.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정말 정말 너무 많은 해결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 자녀를 살려주시고 다시 제가 다시 교회로 가겠습니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서운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큰신우께서 먼저 신앙을 길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교육학도 전공하셔서 아이들과 많은 교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우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아이를 보듬어주는데 아이한테 한 말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빼기잖아 하면서 아이를 더 보듬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기라는 그 말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도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마음의 성추를 굉장히 많이 덜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녀들의 일로 다시 하나님께 서운하고 주님 제가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보도하시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신앙 생활을 잘 이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여성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피해자 지원을 하는 부서인데 저희 이제 경찰과 상담과 의료진들 이렇게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진술 분석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분이 저희 이제 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딱 눈이 뜨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그 자매님이 참 이렇게 선한 마음에 제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 이제 회식을 하게 됐어요. 했는데 한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술 분석가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서울에서 춘천까지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주로 자기 주거지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 대체 이게 뭘까? 왜 가까운 교회를 안 가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주말마다 교회를 오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회식을 하다 말다.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요? 에스터의 이름이 에스터 그 교회가 어디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마는 동면 어디 어디에 있는 곳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말에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가도 되느냐. 먼저 프로포즈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3일이라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한 걸음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본당에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따뜻한 정말 그 따뜻한 눈물로 제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냥 감사의 눈물밖에 제가 흘린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또 전혀 다른 거죠. 그 전에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과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독한 경찰에서 사랑의 그때가 그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가 그때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좀 표정도 바뀌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도 바뀌게 됐을 때 제가 제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떠난 그 죄 하나님보다 엄청난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현장에서 범죄자를 대하는 태도도 법을 집행하는 건 똑같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줘 보시죠. 일단은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제 인상이 굉장히 표젓되는 거예요. 주변에서요. 우리 이제 과거의 인상을 모르니까 지금 너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얼굴이 달라졌다. 환해졌다. 뭐지?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선포하신 말씀들을 월요일날 저희 사무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막 이제 이런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았다라고 제가 막 선포를 하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수님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서 기쁨을 그 기쁨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동료 경찰들뿐 아니라 범죄자들을 만날 때도 그 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였죠? 당연히 유지됐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와 안에 계시니까 그들에 대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대하게 되던가요? 제가 이제 원스톱 지안센터에서 춘천경찰서로 경제팀으로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아, 이게 여의도 생기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 그 마음으로 가니까 제가 너무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건을 하다 보면 그 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 범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정말 한순간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 청년이었나요? 이제 그 성범죄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 같으면 어쩌겠어요. 눈을 탁 뜨고 독하게 독하게 그 죄를 수행하고 그렇죠. 인정도 없이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 마음을 그에 대한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주시는데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서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 몇 명 조사관들이 쫙 있는데 어제 너 왜 이러지? 뭐야? 하면서 이러는데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너 왜 그랬니? 왜 그랬니? 그 친구의 말이 사랑받고 싶었다. 관심 받고 싶었다. 그때 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조사를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잠깐 멈추고 저는 이제 진정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조사를 그래도 이제 마치고 나서 너 행복해지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행복해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행복을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에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계속 만남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중간에 사실 이제 아픔은 있었어요. 아픔은 있었지만 계속 이제 편지로 편지로 이제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이제 찾아왔죠. 네. 찾아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말 정말 사랑받는 곳에서 건강한 사람이 됐군요. 너무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하겠네 그 친구가 그러게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카네이션을 이렇게 한묶음이 너무 수줍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어떤 보석보다도 귀했던 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변화가 되니까 그런 열매들이 또 따라오게 되네요. 근데 이게 경찰분들은 사실 위험한 순간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렇게 범죄자들을 쫓다 보면은 그런 막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두려움 혹은 스트레스도 물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감사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너무나 많지요. 너무나 많고 정말 요즘은 정말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범인 검거에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붙든 이런 삶이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도 정말 정말 범인을 잡고 그런 과정이 그렇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집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경찰 분들이 동일하게 가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너무 많죠. 힘이 되셨으면 좋겠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또 공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처럼 정말 신앙 안에 있는 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다른 또 우리 동료 경찰분들은 그런 게 없다면 그분들도 소진하게 되고 그렇죠.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집사님이 정말 이제 경찰 안에서 이렇게 보금을 가지고 또 선교하는 것 또 많은 경찰 밖에 있는 우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또 나름대로 어떤 꿈도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혹시 뭐 여러 가지 계획들 나눠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경찰관으로서의 이 자리를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찰관이지만 많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고재봉이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복사님 저희 세대는 아는데 이 세대는 잘 모르는 이름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60년대 군대에 있을 때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모시고 있던 상사의 가족을 6명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복역 중에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이제 많은 이제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책도 보내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경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느낀 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누가 전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지 않았을 텐데 라며 그걸로 굉장히 많이 오열했다고 합니다 아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이 이거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다 자기가 주인 돼서 다 자기 생각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그때 제가 아 이분들 정말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이 자리를 세워주셨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다 이렇게 또 바뀌어서 큰일이네요 아니 우리 집사님 정말 이전에는 지독한 경찰을 안해서 이제는 복음과 은혜를 나눈 사랑의 전도자가 되셨어요 이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내 삶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으며 또 전도의 열매들이 얼마나 맺혀져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흔히들 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복음 안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과거도 복음 안에는 자유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처럼 그 자리에서 또 저희는 저희의 자리에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하는 그런 한 주간 행복한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 집사님의 삶을 저희가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